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5페이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이 조세정책에 관해서 조세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로부터 이런 공공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게 되겠죠 공공서비스 안에는 넓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있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등과 같은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겠죠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그 다음에 시장기구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등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냐면 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 조세를 부과해서 국가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게 조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이유배반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면서도 그거를 제공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또 싫어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해서 국가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조달을 해서 배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용어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절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탈세라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우리가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세 회피라고 있어요 이거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갖다가 줄여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을 하면 세율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세 회피나 절세라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조세 회피가 탈세만 불법적인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세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조세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요 본원적인 부분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국가 경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이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기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게 되면 도로를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옆에 만약에 도로가 생기가 되면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예를 들어서 계층 간의 위화감 같은 게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이어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상속을 많이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을 때 역시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과세를 하게 되겠죠 상속세, 증여세 그런 것들이 부과하게 됨으로써 파생적으로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이런 역할도 파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어지는 기능도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근래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226페이지에 가면 조세 종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시험상에서 계속 인용이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조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의 조세가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보유세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가 종부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리가 지방세로써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이 재산세라는 게 취득 단계 부과하는 조세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종부세하고 재산세 자체가 취득 단계 부과하는 조세다 아니면 지방세다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출제한 설레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227페이지 상단을 가시게 되면 부동산 관련 조세 종류라고 해서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조세라는 것이 주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기 부분에서는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뭐든지 언급이 됐었냐면 증여세라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라는 게 이게 국세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본적인 이런 내용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1, 2, 3번 안에서의 포인트는 조세의 종류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고 있죠 이론적인 부분에서 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려고 하면 탄력성의 개념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가하고 귀착에 대한 문제는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조세의 전가라고 발생하게 되겠고요 또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 있죠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서로 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에게 조세가 부과됐을 때 그 세금을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그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자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걸 우리가 귀착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전가와 귀착의 문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죠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이거를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요소 공급자에게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과세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이윤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생산 요소를 제공을 받을 때 세금의 부담이 커지니까 납품하는 단가를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누가 부담하냐의 부분이 조세의 귀착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우리가 균형에서 배웠지만 균형 상태에서는 이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자는 요만큼에 대한 생산자 잉여를 얻고 있고요 소비자는 요 크기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획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균형 가격이 천 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균형 거래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생산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800원만 받아도 충족이 되는데 시장 가격이 천 원에 결정이 되면 요 면적의 크기만큼 생산자 잉여라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회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이 물건의 어떤 가치를 기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최대 한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이 천 원에 결정이 되면 역시 소비자도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한 걸 사회적 총잉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급자에게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여자에게 전가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니까 요 면적이 크기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공급자는 원래 천 원을 받아서 천 원 받고 팔았던 거고 이게 자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95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면적의 크기만큼 거래량이 줄어들기 위해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도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저해가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 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순손실은요 수요 곡선은 그대로일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더 커진다 여기까지는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겠죠 다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소비자는 그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은 올라갔더라도 그 가격을 받고 판매한 다음에 자기가 또 세금의 부담을 안게 되겠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된다는 까지만 시험에 출제를 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가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요 그것은 시험상에서도 가끔 꾸준히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시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자에게 부과했다고 해서 수요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여부는요 거기 양가로 1번에 나와 있죠 세금의 귀착 문제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 달려지는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측면이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때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할 때 수요라든가 공급이 있죠 얘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요 수요나 또는 공급이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니까 작을 숫자를 쓰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니까 큰 대자 써가지고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처럼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 줄 때는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일 때 그럼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그럼 조세를 부과하면 누구의 부담이 커지냐면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지문이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탄소비대논리를 대입을 해가지고 문장상에서 만약에 언급이 되면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세 부담의 크기는 누가 더 많이 지냐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 주는 경우죠 또는 문장을 조금 바꿔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누구의 부담이 커지느냐 비탄력적인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요 경제에서 얘기하는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여기로 조금 더 들어와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시게 되면은요 일반적인 기울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도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천 원이고요 이게 이제 균형량이었다고 가정했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니까 지금은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죠 이럴 때 만약에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된 크기만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시장의 거래량을 줄여야지만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요 가격이 올라가죠 1020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크기는 요거는 가격이 인상이 됐으니까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 이 공급자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920원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이 면적은 공급자의 부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의 부담이 적은 것은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얘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전가되는 게 많다 그러면 유사한 상품을 소비하는 쪽으로 소비자가 이동을 하니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실전에서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가면 상단 그림 밑에 일반 귀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귀착에 대한 것은 이건 한쪽이 모두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귀착의 표현이 들어가려고 하면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귀착이 되더라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앞에하고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문상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여기서 수요인지 공급인지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가 구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때 공급자라는 건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를 띄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곡선이 있고요 시장의 가격이 만약에 천 원이라고 했을 때 공급자에게 역시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 공급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걸 줄어들게 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없어요 양을 줄이질 못하니까 가격이 그대로 천 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부과 전이나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그 이후나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그냥 이전과 똑같이 천 원을 내고 물건으로 구매하면 되고 대신에 공급자는 천 원 받고 그냥 팔 때 이게 다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자의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전액 공급자가 부담한다 물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문장상에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는 0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표현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또는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그러면 탄소비대와 완전 비탈, 수안비수, 공안비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용어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교재상에서 한 내용이 있죠 그게 230페이지 상단 박스의 우측 그림에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밑에 가면 주택시장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주택시장에서 배웠지만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고가주택은 신축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저가주택은 여과를 통해서만 공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규주택이 있고요 재고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공급이 탄력적이겠어요 신규주택이 있고 재고주택이 있으면 얘가 더 탄력적이겠죠 신규주택은 지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얘는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반대로 수요곡선의 기울기고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역시 시장 가격이 천 원이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만약에 부과했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세 부과된 것만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럼 줄어들게 됐을 때 이 100원 세금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이전보다 부담해야 되는 크기가 더 커지고요 반대로 공급자는 108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면 되니까 공급자의 부담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비해서 지금은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지는 이유는 지금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나오는 게 신규주택이고요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게 재고주택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신규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 재고주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그러면 일률적으로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을 즉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율을 같이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세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차등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게는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의 조세 전가에 따른 임대료의 부담이 커지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소비하러 이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세가 전가되는 걸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역진세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걸 탄력성 쪽에 적용하게 되면요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은 임차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만약에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별표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동결 효과가 이 동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세하게 되면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죠 주택이라든가 토지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동결 효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실 것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게 있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산을 통한 이유는 전부 다 지대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대라는 것이 일종의 인여이자 불로소득이라는 고전학파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다른 모든 조세는 철파하고 토지세만 부과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토지세 토지에다가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원배분의 왜곡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 단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231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에 보면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고요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 징수해서 정부 재원을 조달할 것을 주장한 것이고요 또한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은 소득인 지대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원에 끝나게 되면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문제를 우리가 달아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료를 문제를 확인하셔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입지론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상권의 분석 방법을 배우셨을 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요 특정한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를 제시했다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크리스탈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론이고 이거는 우리가 넬슨의 소매 점퍼의 입지 원칙을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일단 1번의 문제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아지는 즉 B 도시와 A 도시의 구매 영향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측정한 것이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 있죠 아까 여기 만약에 C라고 있었을 때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C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크기 그런 관계를 더 많이 초점을 뒀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CST 기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애플밤이 주장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상권의 규모를 그래서 상권의 규모 즉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을 가지고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가능 매상보를 추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의 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론으로 들어오셔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선례가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가시게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떠올릴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한 5가지 기준하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자연 독점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연 독점에 대한 성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철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또는 수도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들이 전부 다 선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철도는 철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철도를 부설해서 역을 신설을 하고 기차를 운행을 시킬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축이 되게 되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전국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 2천만 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게 되면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생산비가 5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소역에서 광주까지 갈 때 4만 원 정도만 내더라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민간기업이 다시 자기도 뒤늦게 이 시장이 뛰어들려고 그러면 얘들은 이제 시장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한 200만 명 그러면 생산비가 한 50만 원 들어가요 단위당 생산비가 그러면 수소에서 만약에 광주나 부산까지 가면 50만 원은 지불해야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기존에 있는 기업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독점의 형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정부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민영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독점에 대한 것도 시장 실패 원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제의 특징은 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런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틀렸겠죠 일반 재화는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펼쳐야 되지만 공공제는 그러한 성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의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지역지구제라는 것도 정리를 하실 때는요 이게 우리가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지구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2번에 보시면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게 돼서요 우리가 보존지역, 개발지역 이렇게 또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 토지를 활용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책편에서는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면 거의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택정책을 보시게 되면요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4번에 보시면 기억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건 이제 우리가 주거급여 제도 있죠 또는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바우처 제도도 소비자를 보조하는 제도이면 틀림이 없는데 아직 우리나라에겐 도입이 안 돼 있고요 우리는 이거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셋주택 등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임대료 보조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든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든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되는 것은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죠 왜 쿠폰으로 받더라도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규제하면 효과가 없죠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하로 설정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리을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음에 보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의 과소비를 예방한다고 했을 때 틀리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면요 30평형 분양 받으면 6억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통제를 해가지고 천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30평형 분양 받으면 3억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적게 줘서 이 30평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40평 50평을 분양받으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촉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리을하고 미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맞는 거는 이제 3번 3개가 맞는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조세 전가와 귀착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을 때 조세가 부과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전액 부담한다 수요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는 건 틀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3번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부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력성에 크게 따라 틀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5번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누가 무한대라는 게 완전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대한 거는 문제가 3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쭉 풀어보시면서 배웠던 내용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파트가 있는지 그럼 인강을 통해서 그 파트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책론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투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 있는 지구 손에 freaking 내게 도인ρί 점νran 이렇게 아파트